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반도체의 시간이 왔습니다 반도체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반도체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건 몰라도 반도체 이야기는 누구다 아주 주구장창 떠들어 댈 수 있어요 많이 알 수 있고 뭐 etf 도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떠들어 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겹고 힘들었으면 도망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포기하고 주가가 너무 안 오르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지쳐 있는 것 같고 실망한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지겹거든 이 지겨움을 본기견에 이 지겨움 단조로움 그런게 있어요 이 주가가 막 계속 신나게 오르든지 신나게 막 빠지면은 나름대로 막 흥분을 해 가지고 그래도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올라타 빠졌다 올라타 빠졌다 계속 잃어버리니까 사람 환장할 뜻이죠 다른 종목들은 막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상향 하고 있고 우리 삼성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 보니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지금 아직까지도 좀 갈팡길팡 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좀 한결같은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었어요 한결같은 분 천회장처럼 그냥 한결같이 합시다 한결같이 계속 꾸준하게 하면 돼요 꾸준히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지겹나요 제가 저를 보면 알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오르짖 말든 간에 뭐 유튜브 해 가지고 무슨 뭐 떼부자 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데 이 수익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수익 가지고 살림살이 못쌉니다 안됩니다 그냥 이거는 음 수익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저는 그래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삼성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좋음이라도 멘탈에 도움이 되고 미약한 아마 뭐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큰 수익을 내는게 한다면은 하루도 안 빠진게 아니라 저도 이제 취직적으로 하겠죠 월화수금 목금 하고 쉬고 쉬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취미 일종의 취미죠 또 방송도 취미로 기본 베이스를 합니다 흥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도 전달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천혜장은 강하기 때문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꾸준하게 떠들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큰 원동력입니다 거기에 또 여러분들의 떳떳한 사람과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크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은 출석 댓글 꼬박꼬박 달고 하세요 어떤 분은 뭐 하기 싫은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영상 하나에만 댓글 다시는 분도 있더라고 꾸준하게 안 하고 어떤 분은 매일 꾸준하게 아침 새벽 6시 딱 일어나 가지고 항상 줄기차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한동안 열심히 하다가 보면 영상 하나에만 딸랑 댓글 다는 분이 있어 일교시 영상만 딸랑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게스트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3,4일마다 들어오는 분이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다 바쁘죠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래도 저녁이나 좀 한가로운 자기 시간이 있을 거 아니니까 그런 때 몰아서 쫙 한번 듣고 댓글도 달아주고 출석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가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같이 앞으로 10년 동안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3년 5개월을 끌어왔던 삼성그룹 불법 승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 우리 이재용 회장 그 판결을 계기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근본적으로 위기탈출에 나설지 관심이 커집니다 위기탈출 해야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회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설 것이다 그런 관측도 들리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어팡에 따라서 1회 1비 하지 않다겠다 1회 1비 하지 않는 뉴 삼성의 그런 면모를 갖추 한다는 겁니다 뉴 삼성의 면모를 갖추자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연매출 258조 9,400억 영업이익 6조 5,700억을 기록을 했고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 1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6조 319억 이후 15년 만이다 15년 만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완연한 회복세는 확인됐는데 누적된 적자폭이 커가지고 실적 하락이 예상보다 불어났다고 하네요 불어났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 수요 회복이 좀 더뎠어요 더디고요 파운드리 가동률도 좀 미흡합니다 미흡해 가지고 실적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실적 부진이 좀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영상 디스플레이죠 VD VD하고 가전사업이죠 가전사업도 수요가 주춤합니다 경쟁도 심화됐어요 아주 심해요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했죠 반면에 경쟁사 LG전자는 지난해 매출이 84조 2278억 영업이익이 3조 5491억 원을 기록했고 연간 매출 사상 최대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생활가전사업과 전장사업을 합친 매출 규모는 8년 전 18조에서 지난해 40조 넘었고 같은 기간 두 사업이 연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5% 47.8% 까지 올랐고요 P2B 매출 비중도 20%대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전장은 지난해 매출 10조원을 돌파를 했어요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346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흑자전환 성공했네요 22년 4분기 이후로 1년 만에 흑자전환인데 시장의 그 전망치를 훨씬 웃돌았다 깜짝 실적이다 깜짝 실적 그리고 지난해 4분기 AI 서버 모바일 양 제품 수요가 늘었고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등 이 메모리 시장에 그런 환경이 개선된 점이 주 배경으로 꼽힙니다 특히 주력 제품이죠 DD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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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HBM3 이 매출은 전년 대비 4에서 5, 5배 4, 5배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고성능 첨단 이런 공정제품 판매하고 다양한 응용처의 신규 수주를 확대해 가지고 기술의 경쟁력 그리고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메모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HBM3 HBM3 HBM3E 이런 비중을 확대해 가지고 고성능 고대역 폭 수요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LSI 는 플래그십 제품 판매 비중을 늘려서 모바일 시장 이외의 영역을 넓혀 가지고 견고한 사업 구조를 갖출 방침 이라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GAA 3나노 2세대 공장 양산과 테일러 공장의 가동을 통해서 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서요 고성능 컴퓨팅 차량 소비자용 등 다양한 응용처로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트 사업을 보니까 플래그십 중심으로 스마트폰 판매를 확대하고 초대형 TV 시장을 선도해서 프리미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해서 스마트 싱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 맞춤형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생성형 AI 디지털 헬스 확장 현실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기반의 그 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 R&D 투자도 확대할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1위 1비 없애라 뭐 그런 겁니다 1위 1비 없애고 그냥 뚝심을 갖고 가자 R&D 열심히 해서 뉴 삼성을 만들자 그런 야무진 그런 각오를 야무진 각오로 한번 갈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다 뭐 1심 판결 나중에 또 뭐 2심도 있겠지만은 뭐 한번 1심 무리 나오면은 거의 무죄로 나올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좀 귀찮을 거야 이제 법원 다니기가 조금 귀찮을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지만은 어차피 대세는 기울어졌다 기울어졌고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1 1 2 2 6 6 6